간헐적 단식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추천하시나요? 자주 먹거나 중간중간에 간식이 들어오면 다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자꾸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비만에 좋지 않은 거죠. 공복이 길어질수록 비만이나 노화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적으로만 하는 이야기라면 맞지만 비만과 관련해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한 양을 골고루 충분히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움직여주는 게 비만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도 끊고 식사량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체지방은 증가하고 근육량이 줄었다고 좀 속상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채성분 분석 시 해당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체내 수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해서 보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한두 달 평소 안 하던 운동을 막 두세 시간씩 하고 나 식사도 좋아하는 거 끊었는데 별 변화 없으니까 난 저주받은 몸이야 뭐 유전이 어쩌고 부모 탓을 하게 됩니다. 평소 하던 거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즐기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예 안 먹고 뭐 단식하고 이거는 실패하기 좋은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골고루 먹으면서 특히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하면 우리가 닭가슴살만 드시려고 하잖아요. 질리고 먹기 싫어지기 때문에 다른 육류나 생선, 콩, 두부 많은 좋은 식품이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40분 이상 유산소를 하면서 그때부터 지방이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WHO에서는 정상 성인의 경우 중뚱도 운동을 주 150분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뚱도 운동이 뭐예요? 가벼운 조깅이나 등산, 헬스나 자전거 타기 등이 해당되고요. 이거보다는 더 강한 걸 해야 시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더 강한 거라고 하면 스컷이나 축구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같은 고강도 운동입니다. 서너 시간씩 하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오히려 산화가 진행이 되고요. 관절이나 근육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몸이 괴로울 거 생각하니까 운동을 1시간으로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 또 요요가 심하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뭐 1시간 이상 해야 지방이 분해된다고 하니까 시도하다가 실패하시고 자괴감이 들고 결국에는 침대에 누워서 그냥 휴대전화로 손가락 운동만 하게 됩니다. 천천히 즐기면서 성취감을 늘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되면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 정말 식욕이 줄어드나요? 식욕 억제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대부분은 안전합니다. 그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는데요. 효과는 좋지만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있고 심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더라도 다른 요약에 효과가 없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만 실패한 것 같아서 좌절하지 마세요. 다들 실패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잘 먹는데 안 찌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분들 다 따로 노력 많이 합니다. 안 먹으면서 살 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60세가 넘도록 날씬한 몸을 유지한 오드리 헷번도 자신만의 식단이 있었지만요. 초콜릿은 한 번씩 먹었답니다. 오드리 헷번이 좋아했던 말인데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라.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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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